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게스트는 과연 어디에 속할까라고. 오늘 게스트는 장타가 있을 것 같은데. 장타 둘에 단타 한 사람. 장타 둘 단타 한 사람. 자 아무튼 이분들도 아마 드라마 잘 될 땐 안 나오더니 연극하니까 우리가 아쉬웠나. 자 엠 오브 인포 저스 오브 인포 아닙니다. 연극 열정 포옹 대구 특집. 외모 집안 연기 어느 하나 모자람이 없지만 딱 하나 키가 모자라. 우리 깔참 조개 형님 조재현 씨. 웃으셨어요 웃으셨어요. 저분이 장타인 것 같은데. 언론학 박사의 김수현 노희경 작가님의 페르소나. 근데 이분이 국진이 형님보다 눈이 보여. 어마이닷 배정옥 씨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분 유행어였나요? 맞아요 이분 유행어였어요. 감 잡았스. 맞아. 이분 유행어였어요? 감 잡았어. 감 잡았스. 그냥 우린 오늘 날 잡았스. 안지욱 씨의 원숙. 정옥이씨. 정옥이씨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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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렴 박사에서 봤었잖아요. 그때보다 더 어려워지신 것 같으세요? 그럴 리가 있어요. 그런가요? 글자 글자. 흔들리지 않으세요. 흔들리지 않으세요.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배정옥입니다. 인사 다 한 거예요? 네. 인사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?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? 그런 식으로 하나는 단타 형이 아닌데. 만나서 반갑다든지.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그... 창타 맞죠? 창타요. 혹시... 이번에 그... 웨어 플라이어. 말을 좀 해야 되시고요. 이제 좀 하려고 했는데. 저희가 연극을 하게 됐습니다. 그와 그녀의 목요일. 그래서 나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 누구세요? 아 예, 저 조지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라디오스타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. 정훈입니다. 오리지널 발음으로 감 잡았어 한 번. 감 잡았어 한 번. 감 잡았어. 감 잡았어. 감 잡았어. 예쁘다.